35번 문제인데요. 35번.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독립운동가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를 봤냐면 이게 연해주의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수리스크.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연해주 지역이고 시기를 보니까 1909년, 11년 권업회, 18년 전로 한족 대표회에서 이동회와 함께 명예회장되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10년대 초반부터 연해주에서 있었다. 그러면 보세요. 안중분의 하얼빈 의거. 하얼빈 의거는 일단 1909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지원했는지 안했는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숭무학교. 숭무학교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91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멕시코. 연해주와 멕시코의 동시대에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에 신채우가 쓴 건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신채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조선국민군단이 1914년에 하와이에서 만들어집니다. 10년대 하와이에 계신 분이 연해주까지 와서 이런 활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의 참여, 이게 김규식인데 1918년에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0년대 상황인데 멕시코, 그 다음에 신채우 선생, 하와이, 그 다음에 18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1번 안중분의 하얼빈 의거를 도와준 걸로, 지원한 걸로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모르면 좀 돌아가서 푸는 기술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오랜 olmay이 거chched. timeframe자는 화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vel Gilик의 주인공 Leon 10호에서 살펴1000 google control!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전혀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Gram이